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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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아파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? 그냥 간지런 참기 간지런 참기? 응 이게 되게 쉬워 식다고? 성공했어? 봐봐, 봐봐 아니 성공했지 왜왜왜 나 사람 인간인 거야 아! 너 자 보여줄거지? 어, 보여줄게요 너 카메라 찍고 있다 잠깐만, 안 보여 자, 상현이 형 알 거 같아 알 거 같아 아, 너 좀비 아니잖아 네 이 형, 좀비야, 무조건 좀비야 바로 할게요 내가? 나 아니야 상현이 형의 닉네임은 어둠 속 좀비입니다 이제 나으러 왔습니다 허리에 풍선을 매달고 좀비를 피해 부착점까지 들어오세요 도착하기 전에 좀비가 풍선을 터트리면 실패입니다 좀비는 누구야? 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앞에 보여? 앞에 보여? 보어 보여요? 보여? 오오오, 잡아 봐 자 야 나 108 진짜 좋anced 장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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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갔어. 나 들어갔어. 나 들어갔어. 나 들어갔어. 야 진짜 동생 같아. 범창우 성공. 야 나 성공했는데 나 왜. 나 왜.